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 없는 행성이 하나 있었다. 그 행성은 고독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일이 우리 은하에서만 수십억 번이나 일어났다. 그 여자는 어떤 예견처럼 여기로 오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느껴졌다. 작지만 행성 같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시인 네르다도 나와 같은 순간에 사랑에 빠졌을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해피리더 북튜브의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신간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2021년 북허상과 전미도서상에 노미네이트된 영미문학 최고의 화제작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입니다. 저자는 리처드 파워스, 옹기니는 이수현, 편행곳은 RH코리아입니다.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이 작품은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지구 위기에 대한 순수한 저항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자 우주생물학자인 싱글대디 아빠와 아홉 살 된 아들 로빈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빈은 일곱 살 때 엄마를 잃고 특히 상실에 예민해져 있는 소년입니다. 그 섬세하고 특별하며 우주에 대한 순수한 경의로 가득 차 있는 소년 로빈의 눈을 통해 보이는 지구는 충분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행성의 위기를 이토록 흡인력 있는 이야기의 틀을 만들어 경이로운 언어로 표현한 작품이란 점에서 특히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학과 가족, 자연과 가족, 모든 현상이 가족이라는 이름과 연결되면 공감도가 높아지고 마음을 울리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파우스의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이 작품은 이야기를 따라가는 강렬한 재미는 물론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의 저자 리처드 파우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에바스턴에서 태어났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문예의 창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우스는 1985년 첫 소설 춤추러 가는 3명의 농부로 데뷔한 이래 2018년 숲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 오버스토리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현대 영미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이 작품은 파우스의 13번째 작품으로 독창적인 서사구조와 시적인 문체가 독자들에게 읽는 즐거움을 선사해줍니다. 그럼 아름답고 위태로운 세계의 진실을 그린 작품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그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 그치만 우리가 그들을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어느 맑은 가을밤 미 합중국 동부의 마지막으로 남은 어둠의 땅 중 한 곳의 가장자리에서 댁 위에 망원경을 설치했다. 이토록 훌륭한 어둠은 흔치 않았다. 한 곳에 이렇게 많은 어둠이 모이면 도리어 하늘이 환하게 켜졌다. 우리는 빌린 오두막집 위에 이리저리 뻗은 나무 틈 사이로 망원경을 댔다. 로빈이 접안 렌즈에서 눈을 뗐다. 나의 슬프고 특별하며 갓 아홉 살이 된 이 세상과 잘 맞지 않는 아들이 정확해 나는 말했다.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지. 나는 언제나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진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진실이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그랬다. 어차피 로빈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눈치챘다. 하지만 그들은 사방에 있잖아. 아빠네 사람들이 증명했어. 음 증명했다고는 할 수 없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 빈 공간이 너무 많거나. 로빈은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할 때면 그러듯 두 팔을 빙빙 돌렸다. 잘 시간이 가깝다는 사실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나는 로빈의 덥수룩한 젓갈색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얼리사와 같은 색깔이다. 그리고 우리가 저 밖에서 나는 찍소리 한 번을 못 들었다면 그게 뭘 말해줄까? 로빈이 한 손을 들었다. 얼리사는 로빈이 집중할 때면 윙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로빈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나무 가득한 어두운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반대쪽 손으로는 턱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톱질하듯 문질렀다. 로빈이 열심히 생각할 때의 습관이었다. 어찌나 맹렬하게 턱을 톱질하는지 내가 막아야만 했다. 로비, 지상에 내려올 시간이야. 로비는 손바닥으로 나를 밀어내며 안심시켰다. 아이는 멀쩡했다. 그저 아직 할 수 있을 때 잠시 더 어둠에 대해 파고들고 싶을 뿐이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못 듣는다면 그러니까 영원히 못 듣는다면 나는 고개를 끄덕여 나의 과학자를 격려했다. 천천히 하라는 뜻이었다. 어차피 오늘 밤 별보기는 끝났다. 우리는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지역에서 가장 청명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지평선에는 붉고 둥근 수려벌이 걸려있었다. 은하수가 나무들의 원을 뚫고 손뻑으면 닿을 듯이 선명하게 쏟아져 내렸다. 새까만 강바닥에 수많은 사금 조각이 흩뿌려진 듯이 가만히 지켜보면 별들이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뭐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로빈 덕분에 폭소하는 일이 하루에 한두 번은 있었다. 저런 반항 정신이라니 저런 극단적 회의주이라니 아들은 너무나 나를 닮았고 또 제 엄마를 닮았다. 그래, 확실한 건 없지. 나는 동의했다. 우리가 찍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수많은 의미가 있을 거야. 사실이야. 정확히 어떤 뜻인지 말하려면 하룻밤은 더 필요할 터였다. 일단은 잘 시간이었다. 로빈은 마지막으로 만원경에 눈을 대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빛나는 핵을 보았다. 오늘 밤은 밖에서 잘 수 있어, 아빠? 나는 학교를 일주일 쉬게 하고 로빈을 숲으로 데려왔다. 또 같은 반 아이들과 말썽이 있었고 우리에겐 숨 돌릴 시간이 필요했다. 하룻밤쯤 바깥에서 잘 수도 없다면 스모키 산맥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원정 장비를 갖추기 위해 안으로 돌아갔다. 아래층은 나무판으로 둘러싸인 큰 방이었고 소나무 향에 베이컨 냄새가 배어있었다. 부엌에서는 젖은 수건과 해반죽 냄새가 났다. 온대우림의 향기였다. 찬장에는 포스트잇이 줄줄이 붙어있었다. 커피 필터는 냉장고 위 제발 다른 접시를 써요. 이런 식이었다. 낡은 참나무 테이블 위에는 배관 문제, 퓨즈박스 위치, 비상용 연락처 등의 지시사항이 든 초록색 스프링 폴더가 펼쳐진 채였다. 집안에 있는 스위치마다 머리 위, 계단, 복도, 부엌 같은 라벨이 붙었다. 내일 아침에 천장 높이의 창문들을 열면 첩첩이 굽이치는 산맥이 내다보일 것이다. 한석 벽난로 양옆에는 보풀이 일어난 투박한 소파 두 개가 놓여있었고 엘크와 카누와 곰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쿠션들을 약탈하여 밖으로 들고 나가 대게 깔았다. 과자 먹어도 돼? 안 좋은 생각이야. 우르수스 아메리카누스가 있거든. 1제곱킬러미터에 한 마리씩 있는데 다들 여기에서 노스캐롤라이나의 땅콩 냄새도 맡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로비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치만 덕분에 생각났어. 로비는 다시 달려들어갔다가 작은 페이퍼백을 한 권 들고 돌아왔다. 스모키의 포유동물이었다. 진심이야, 로비? 여긴 캄캄한데? 로비는 크랭크를 돌려서 충전하는 비상용 손전등을 들어 보였다. 아침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그 손전등에 푹 빠져 어떻게 마법이 작동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제는 직접 전기를 만드는데 질릴 줄을 몰랐다. 우리는 이렇게 임시 베이스 캠프에 자리를 잡았다. 로비는 행복해 보였고 애초에 이번 특별여행의 목적도 그것이었다. 우리는 휘어진 댁에 침대를 펼쳐놓고 누워서 함께 아이 엄마가 예전에 만든 세수 기도문을 외우고 우리 은하 4천억 개의 별 아래에서 잠들었다. 나는 의사들이 내 아들에게 내린 진단들을 하나도 믿지 않았다. 한 가지 상태가 수십 년간 세 가지의 다른 이름을 얻을 때 완전히 상반된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의 하위 범죄가 필요할 때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병명이 한 세대만의 나라에서 제일 흔하게 진단받는 아동장애가 될 때 두 명의 다른 의사가 세 가지 다른 약을 처방하고 싶어 할 때는 뭔가가 잘못된 거다. 내 아들 로빈은 언제나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한 계절에 몇 번씩은 침대에 오줌을 쌓고 그러고 나면 수치심에 등이 굽었다. 소음에 동요했다. 텔레비전 소리는 내가 듣지 못할 정도로 낮추기를 좋아했다. 원숭이 인형이 세탁실 세탁기 위에 앉아 있지 않으면 싫어했다. 쓸 수 있는 돈을 모조리 트레이딩 카드 게임에 쏟아부어 카드를 모았지만 손도 대지 않은 이 카드들을 특별한 바인더의 비닐에 끼워 숫자 순서대로 보관했다. 사람이 가득한 극장 반대편에서 나는 반기 냄새도 맡을 수 있었다. 네바다의 광물이나 잉글랜드의 왕과 여왕들 같은 표에 든 정보에 몇 시간씩 집중했다. 계속 스케치를 했고 나는 보지도 못한 세세한 부분들에 신경을 썼다. 1년 동안은 복잡한 건물과 기계들 그 다음에는 동물과 식물들을 그렸다. 로빈의 발음은 나를 뺀 모든 사람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영화는 한 번만 봐도 모든 장면을 읊을 수 있었다. 기억하는 내용을 끝없이 되풀이해서 말했고 세세한 부분을 반복할수록 더 즐거워했다. 좋아하는 책을 한 건 다 읽으면 바로 처음부터 다시 읽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제력을 잃고 폭발했지만 또 그만큼 쉽게 기쁨에 사로잡혔다. 날씨가 험악한 밤이면 로빈은 내 침대로 후퇴했는데 창밖에 끝없는 두려움에서 제일 먼 곳에 눕고 싶어했다. 그 아이의 엄마도 늘 더 안전한 쪽에 눕고 싶어하긴 했다. 백일몽에 사로잡혔고 마감 시간은 잘 맞추지 못했으며 그렇다 관심 없는 것들에 집중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꼼지락거리거나 뛰어다니거나 멈추지 않고 말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집중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증상에 꼭 들어맞는 병명을 말해보겠는가? 대체 어떤 장애가 로빈을 설명할 수 있는지? 수많은 답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는 해마다 이 나라에 공급되는 식량의 뿌리는 수십억 킬로그램의 독소와 연결되는 몇 가지 증후근도 포함되었다. 로빈의 두 번째 소아과의사는 로빈을 자폐 스펙트럼에 넣고 싶어 열심히 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이 우연한 작은 행성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스펙트럼에 속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스펙트럼이라는 게 그런 것이니까. 인생 자체가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무질서이고 우리 모두가 연속적인 무지개 속 특정 주팟으로 진동할 뿐이라고 그 남자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 다음에는 한 대 때리고 싶었다. 아마 그런 기분에 붙는 이름도 있으리라. 정신질환 편람에 사람에게 진단명을 내리고 싶어하는 강박을 가리키는 병명이 없다니 이상하기도 하지. 학교에서 로빈에게 이틀 정학을 내리고 자기네 의사들을 투입했을 때 나는 최후의 반동분자가 된 느낌이었다. 설명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합성소면은 로빈에게 끔찍한 습진을 일으켰다. 동급생들은 로빈이 자기들의 잔인한 험담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괴롭혔다. 로빈의 엄마는 아이가 일곱 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 몇 달 후에는 로빈의 개가 창단으로 죽었다. 이 정도 이유면 어떤 의사건 불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고도 남을만 하지 않은가. 의학이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별난 이론을 하나 발전시켰다. 인생은 우리가 멈춰서서 교종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론. 내 아들은 내가 헤아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는 주머니 우주였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실험이며 심지어 우리는 그 실험이 무엇을 시험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아내였다면 그 의사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았으리라. 아내는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방식으로 부족하죠. 로빈은 남자아이였고 당연하게도 힐빌리 베이거스를 보고 싶어했다. 마을 세 개를 합쳐서 팬케이크를 주문할 수 있는 곳이 무려 200개라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두막집에서 차를 몰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강을 따라 구불구불 27km를 달려갔다. 거의 1시간이 걸렸다. 로빈은 뒷자리에서 물을 바라보며 여울마다 살폈다. 야생동물 빙고 로빈이 새로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키 큰 새야! 로빈이 외쳤다. 어떤 종류? 로빈은 휴대용 도감을 넘겨보았다. 저러다가 멀미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왜가리? 로빈은 다시 강을 보았다. 구비가 대여섯 개 지나가고 다시 로빈이 외쳤다. 여우! 여우야! 여우를 봤어, 아빠! 회색? 아니면 빨간색? 회색? 회색? 와! 회색 여우는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먹지. 말도 안 돼! 로빈은 스모키의 포유동물에서 여우를 찾아보았고 책에서 내 말을 확인했다. 로빈은 신음하더니 내 팔을 때렸다. 근데 아빠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실은 로빈이 깨어나기 전에 그 책을 훑어본 덕분에 한 발 앞설 수 있었다. 아들, 아빠는 생물학자 아니겠니? 우주 생물학자잖아. 로빈은 웃으면서 방금 자기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는지 아닌지 시험하고 있었다. 나는 반은 놀라고 반은 재미있어 하며 로빈을 바라보았다. 로빈의 문제점은 분노였지만 그 분노가 비아냥이나 심술로 변한 적은 거의 없었다. 솔직히 약간의 심술은 부릴 수 있는 편이 아이를 보호할지도 몰랐다. 와우, 이보세요. 너 방금 지구에서 보내는 여덟 번째 해에서 얼마 안 되는 남은 시간 동안 놀러나갈 기회를 놓쳤어. 로빈은 더 화나게 웃더니 강을 살펴보는 일로 돌아갔다. 하지만 구불구불한 산길을 2km쯤 더 가다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냥 농담한 거야, 아빠. 나는 길을 보면서 말했다. 나도다. 우리는 리플리의 오디토리엄에 줄을 섰다. 그곳은 로빈을 당황시켰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 사방을 뛰어다니며 즉석 아수라장 악단을 결성했다. 아이들이 빽빽거리는 소리에 로빈은 움찔했다. 그런 호러쇼를 30분간 견딘 후 로빈은 나에게 그만 가자고 부탁했다. 아쿠아리움에서는 잘 버텼는데 로빈이 그리고 싶어한 노란 가오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우리는 감자와 양파튀김으로 점심을 먹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 전망대로 올라갔다. 로빈은 유리 바닥에 먹은 걸 다 토할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주먹을 쥔 채 환상적이라고 선언했다. 차로 돌아온 로빈은 게틀린 버그를 벗어나서 안심한 것 같았다. 로빈은 오두막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엄마가 이 지구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은 아니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아마 상의 세 단에도 못 들었을걸. 로빈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때를 잘 고르면 로빈을 웃길 수 있었다. 그날 밤은 별을 보기에는 구름이 너무 많았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엘크와 곰이 늘어선 투박한 쿠션들을 깔고 밖에서 잤다. 나는 로빈이 손전등을 끄고 나서 2분 후에 속삭였다. 내 생일이 내일이야. 하지만 로빈은 이미 자고 있었다. 나는 우리 둘을 위해 아이 어머니가 만든 기도문을 읊었다. 혹시 로빈이 기도를 잊었다고 겁에 질려 깨어나더라도 안심시켜줄 수 있도록. 로빈은 밤중에 나를 깨웠다. 별이 얼마나 많다고 했지? 나는 화낼 수가 없었다. 벼랑간 잠에서 끌려나온 상황에서도 로빈이 아직 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지구상의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에 나무 숫자를 곱한 수 백옥틸리언 나는 로빈이 영을 스물아홉 개까지 세도록 했다. 열다섯 개까지 말했을 때 로빈의 웃음이 신음소리로 변했다. 내가 로마 숫자를 쓰는 고대 천문학자라면 그 수를 다 쓰지도 못했을 거야. 평생을 바쳐도 못 써. 행성은 얼마나 많아? 그 숫자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별에 최소 하나씩은 있지. 몇 개씩 있는 별도 많고 은하수만 해도 항성들의 생존 가능 영역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90억 개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거기에 국부 은하군에 존재하는 다른 53개 은하계를 더하면 그러면 아빠 로빈은 상실에 민감한 소년이었다. 위대한 침묵은 당연히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 터무니없는 공허의 크기는 로빈에게 앤니코 페르미가 75년 전쯤 루스 엘러머스에서 점심 식사 중에 던진 그 유명한 질문과 같은 질문을 하게 했다. 페르미는 1950년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우리 은하에만 수십억 개의 별이 있으니 지적 생명체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를 페르미의 역설이라 한다. 우주가 상상도 못할 만큼 크고 오래되었다면 우리에겐 명백한 문제점이 있었다. 아빠 그렇게 살 때가 많은데 어떻게 아무데도 아무도 없어? 아침에 오자 나는 무슨 날인지 깜빡한 척했다. 갓 아홉 살이 된 아들은 내 속을 꿰뚫어보았다. 내가 십여 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슈퍼디럭스 오트밀을 만드는 동안 루비는 흥분해서 머리를 까닭거리고 조리대를 밀고 콩콩거리며 뛰어다녔다. 우리는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빠르게 아침을 먹었다. 선물 뜯자. 뭐라고? 선물이 있을 거라니 상당히 과감한 추측 아냐? 추측 아니야. 가설이야. 루비는 무엇을 받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선물을 두고 나와 몇 달이나 실랑이를 했다. 내 태블릿에 달면 화면에 확대된 이미지를 띄워주는 디지털 현미경이었다. 루비는 연못 덕갱이 자기 뺨 안쪽의 세포 단풍잎 아랫면을 확대하면서 오전을 다 보냈다. 남은 휴가 기간 내내 그런 샘플들을 들여다보며 공책에 스케치를 했더라도 행복했을 것이다. 나는 루빈을 지나치게 흥분시키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산 아래 1950년대 풍 자그마한 식료품점에서 몰래 사둔 케이크를 카트에 담아나갔다. 루비는 자제하지 못하고 얼굴을 환히 밝혔다. 케이크야 아빠? 루비는 내가 도저히 숨기지 못한 상자로 바삐 다가왔다. 그리고 재료를 열심히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비건이 아니야 아빠. 루비 오늘은 내 생일이야. 생일이 어떤 날이지? 1년에 한 번뿐이던가? 루비는 웃지 않았다. 버터 유제품 계란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었을 거야. 와 너희 엄마가 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내가 한 번 이상은 봤거든? 나는 그 말을 내뱉자마자 후회했다. 루비는 간절히 잡고 싶은 이 호의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숲속으로 도망쳐야 할지 망설이는 소심한 다람쥐 같았다. 언제? 엄마는 가끔 예외를 뒀어. 루비는 재없는 당근색 케이크를 응시했다. 다른 아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케이크에는 런더리를 냈으련만 로빈의 자그마한 생일동산에는 이제 막 뱀들이 퍼졌다. 안 먹어도 괜찮아 챔피언. 새들에게 먹이면 돼. 음... 그 전에 죽음은 맛을 볼 수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했다. 로빈은 케이크의 맛에 행복해질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다시 사색에 잠겼다. 엄마 키는 얼마였어? 로빈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정확한 숫자를 필요로 했다. 158cm 곧 내가 추월하겠지? 엄마는 달리기 선수였어. 기억나니?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보다는 스스로에게 끄덕이는 몸짓이었다. 작지만 강했어. 얼리사는 국회의사당에서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다. 나는 작지만 행성 같다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언젠가 가을로 시작되어 겨울로 끝난 어느 밤에 내가 얼리사에게 낭송해준 네르다의 소네트에서 훔친 표현이었다. 나는 결혼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다른 남자의 언어에 의존해야 했다. 아빠는 엄마를 뭐라고 불렀어? 로빈이 내 마음을 읽을 때마다 속이 달컹거렸다. 아, 온갖 이름으로 불렀지. 기억할 텐데. 그치만 어떤 이름? 얼리사를 줄여서 얼리라고도 했지. 나의 동맹이라는 뜻에서 얼라이라고도 불렀고. 미시리시 그 애칭은 엄마가 좋아하지 않았어. 엄마 엄마라고도 불렀지. 가끔은 그랬지. 그거 되게 이상해. 나는 녀석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려 손을 뻗었다. 녀석은 획머리를 피했지만 통과는 시켜주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정했다고 했지? 루빈은 자기 이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묻지 않았고 나도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것이 좋았다. 내 엄마와 난 첫 데이트에 탐조 그러니까 새를 보러 갔어. 메디슨에 오기 전이지? 모든 일이 있기 전.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 내 엄마는 굉장했어. 이쪽 저쪽에서 계속 새를 찾아냈지. 희파람 새며 개똥지 바뀌며 딱새며 그런 새들은 그런 새들은 하나같이 오랜 친구였어. 심지어 눈으로 볼 필요도 없었어. 귀로만 듣고도 알았지. 한편 나는 구별하지도 못할 헷갈리는 작은 갈색 덩어리들을 찾으려고 발을 헛디뎌 가면서 뒤지다가 엄마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하고 싶었어? 아 너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전에 들었나 보구나. 그럴지도 마침내 난 감탄스럽게도 밝은 주홍색을 봤어. 살았구나 싶었지. 그래서 외쳐댔어. 와 와 와 하고 그러자 엄마가 말했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는데요? 내 대신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때 아빠가 욕을 했지. 욕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 너무 부끄러웠거든. 이런 미안해요. 그냥 로빈 그러니까 울새네요. 난 이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생각했어. 로빈은 펀치라인을 기다렸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이는 그 말을 꼭 큰소리로 다시 들어야 했다. 하지만 내 엄마는 내가 발견한 새가 평생 본 새 중에 제일 이색적인 생명체라도 된다는 듯이 쌍안경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 그리고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가 울새예요. 울새는 영어로 로빈이다. 그 순간 아빠는 엄마와 사랑에 빠졌어. 그 순간 난 내 엄마 곁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걸 알았어. 나중에 더 잘 알게 된 다음에 내 엄마에게도 그렇게 말했지. 우린 늘 그 말을 했어. 뭐든 함께 하고 있을 때마다 신문을 읽거나 일을 닦거나 세금을 내거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어떤 재미없거나 지루한 일에서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때면 둘 중 한 사람이 외치곤 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울새야 라고. 로빈은 일어서서 내 접시에 자기 접시를 겹치더니 싱크대로 들고 가서 수도를 틀었다. 어이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아빠가 설거지할게. 로빈은 내 눈을 똑바로 봐 표정으로 내 맞은편에 다시 앉았다. 뭐 물어봐도 돼? 거짓말은 하지마. 나한테는 정직한 게 중요해. 아빠 울새가 정말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새였어? 나는 부모가 되는 방법을 몰랐다. 대부분 얼리사를 기억하며 흉내낼 뿐이었다. 매일같이 로빈에게 평생 흉터가 남을만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그저 실수끼리 서로 상세가 됐으면 할 뿐이었다. 실제로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새는 바로 엄마 앞에 있는 새였어. 그 대답은 로빈을 뒤흔들었다. 누구보다 기묘한 우리의 별난 아들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세상의 역사라는 무게에 짓눌린 아이 육십 같은 여섯 살이라고 얼리사는 죽기 한 달 전에 그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울세는 내 어머니와 나에게 국조 같았어. 모든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줬지. 그 말만 외쳐도 인생이 나아졌어. 그러니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생각할 수가 없었어. 로빈이 이를 드러냈다. 로빈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는 해? 무슨 뜻이니? 내 말은 학교에서 공원에서 어디에서든 난 매일 그 문제를 처리해야 해. 로비 내 말 좀 들어봐. 또 애들이 널 괴롭히니? 로비는 한쪽 눈을 감고 벗어나려고 했다. 3학년 내내 욕만 먹으면서 지내는 것도 포함이야? 나는 용서를 빌며 두 손을 뻗었다. 얼리사는 세상에 이 아이를 갈기갈기 찍고 말 거야 라고 말하곤 했다. 로비는 품에 있는 이름이야. 남자든 여자든 그래. 넌 이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 다른 행성에 소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천년 전이라면 다시 한번 고마워. 로비는 나를 피해서 현미경 접안렌즈를 들여다보았다. 공책에 필기하는 손이 바빠졌다. 바깥에서 누가 본다면 녀석의 연구가 진짜라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2학년 때 로빈의 담임은 비공개 학생 평가에서 느리지만 그렇다고 늘 정확하지는 않다. 썼다. 느리다는 점은 맞았고 정확성에 대한 평가는 틀렸다. 시간만 주어지면 로빈은 담임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정확성을 갖출 수 있었다. 나는 댁으로 나가서 숲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숲속 산책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5분 후에 분명히 녀석에게는 영혼 같았을 시간이 지난 후에 로빈이 따라 나와서 내 품에 안겼다. 미안 아빠 로빈은 좋은 이름이야. 나도 그렇게 헷갈리는 이름으로 사는 거 괜찮아. 누구나 헷갈려. 그리고 누구나 혼란스러워. 로빈은 종이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봐. 어떻게 생각해? 종이 왼쪽 윗면에 색연필로 기린 새의 옆모습이 페이지 중앙을 보고 있었다. 줄무늬가 있는 목이며 눈 주위의 하얀 반점까지 세세하게 잘 그렸다. 야 이것 봐라. 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새구나. 이건 어때? 오른쪽 위에서는 두 번째 새가 돌아보고 있었다. 이 새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턱시도를 입고 뒷짐을 진 남자처럼 날개를 접어 넣은 큰 까마귀였다. 내 성인 번은 브랜에서 유래했고 이 단어는 아일랜드에서 큰 까마귀를 뜻했다. 멋진데? 로빈 번의 머리에서 나온 거야? 로빈은 종이를 다시 받아 살펴보며 벌써부터 살짝 고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이걸로 편지지를 찍을 수 있을까? 나 진짜 진짜 편지지가 필요해. 그쯤이야 할 수 있지. 생일맞이 꼬마야. 나는 로빈을 드바우 행성으로 데려갔다. 이 행성은 크기와 온도가 우리 행성과 비슷했다. 산맥과 평원과 지표수가 있고 구름과 바람과 비가 있는 두꺼운 대기권도 갖췄다. 강물이 바위를 파고들어 만들어진 거대한 물길들이 침전물을 구비치는 바다로 실어갔다. 내 아들은 그 내용을 흡수하며 안달을 했다. 여기처럼 생겼어 아빠? 지구처럼 보여? 조금은? 차이는 뭔데? 우리가 서있는 불그스름한 바위 해안에서는 그 답이 분명치 않았다. 우리는 몸을 돌려 쳐다보았다. 전체 풍경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죽은 행성이야? 죽진 않았어. 내 현미경을 써봐. 로비는 무릎을 꿇고 바닷물 웅덩이 위를 살짝 떠내어 슬라이드에 놓았다. 사방에 생명체가 있었다. 나선형과 막대기형 축구공 모양과 필라멘트 모양 골이 파이거나 구멍이 뚫리거나 편모가 늘어선 생물들 종류별로 스케치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끝없이 걸릴 것 같았다. 그럼 그냥 어린 행성인 거야? 이제 겨우 시작하는 지구의 세배나 여 로비는 어두운 풍경을 둘러보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내 아들에게는 사방에 대형 생물이 돌아다니는 풍경이 하늘이 준 마땅한 권리였다. 나는 아들에게 드바오가 거의 완벽한 행성이라고 말해줬다. 땅 맞는 유형의 은하게 땅 맞는 위치에 있고 금속 성분도 알맞고 방사선이나 다른 치명적인 폐해로 절멸할 위험도 낮았다. 땅 맞는 유형의 별 주위를 알맞은 거리에서 돌았다. 지구와 비슷하게 유동적인 판과 화산들과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고 이는 안정적인 탄소 순환과 일정한 기온에 도움이 됐다. 지구처럼 드바오도 해성이 뿌린 물을 받았다. 세상에나 지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게 필요했던 거야? 한 행성이 받아 마땅한 것 이상이지. 로빈이 손가락을 딱 울리려 했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기에는 아직 너무 작고 힘없는 손가락이었다. 알았다. 유성 하지만 드바오도 지구처럼 먼 궤도를 도는 큰 행성들이 있어서 극단적인 운석의 폭격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건데 로빈은 울 것 같았다. 큰 위성이 없어. 근처에 자전을 안정시켜 줄 만한 물체가 없는 거야. 우리가 가까운 궤도로 올라가자 세상이 흔들렸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혼란스럽게 변화하고 4월 다음에 12월이 왔다가 8월이 되고 5월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수백만 년을 지켜보았다. 미생물들이 부두를 들이받는 분황처럼 한계에 부딪혔다. 생명이 확 풀려나려 할 때마다 행성이 빙그르르 돌면서 극한 미생물 상태로 되돌아갔다. 언제까지나? 태양 표면이 폭발해 대기를 태워버릴 때까지. 로빈의 얼굴을 보니 이런 이야기를 너무 일찍 해준 나 자신을 걷어차고 싶었다. 끝내주네. 아들은 용감한 척 말했다. 뭐 그럭저럭. 드바우는 지평선 저 끝까지 황량했다. 로빈은 고개를 내져오며 그 행성이 비극인지 승리인지 판단해 보려 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입을 열었을 때 나온 것은 생명의 첫 번째 질문. 우주 어디에서나 있었을 그 질문이었다. 그리고 또 아빠 또 뭐가 있어? 다른 것도 보여줘. 다음날 우리는 숲으로 갔다. 로빈은 흥분해 있었다. 나 아홉 살이야 아빠. 이제 나 앞에 탈래. 마침내 뒷좌석에 안전하게 앉아야 한다는 법의 굴레에서 풀려난 탓이었다. 녀석은 평생 앞좌석의 풍경을 기다려왔다. 우와 여기가 천배는 더 좋아. 첩첩 산줄기에 안개가 엉겨 있었다. 우리는 공원 도로의 양쪽을 따라 두 줄로 건물이 이어지는 작은 마을을 통과해서 차를 달렸다. 철물점 식료품점 세 군데 바비큐장 타이어 이너튜브 대여점 야외 장비점 그 후에는 재생중인 50만 에이커의 숲으로 들어갔다. 우리 앞에 한때 히말라야보다도 훨씬 높았던 산줄기의 남은 부분이 둥글게 깎인 언덕처럼 버티고 서있었다. 분수령을 따라 레몬색 호박색 시나몬색 처럼 마디는 빛깔의 향연이 흘러내렸다. 사워우드와 스위트검이 진홍빛으로 산마루를 뒤덮었다. 우리는 구비를 돌아 공원으로 들어갔다. 루빈이 길고 놀라움에 찬 탄성을 내뱉었다. 우리는 차를 등산로의 시작점에 두었다. 나는 텐트와 슬리핑백과 스톱가든 프레임백을 짊어졌다. 몸이 호리호리한 로빈은 빵과 콩수프, 식기, 마시멜로가 가득 든 데이팩을 날랐다. 그 정도 무게로도 로빈의 등이 구부정해졌다. 우리는 어느 산마루를 넘어 오늘 밤 우리의 전부가 될 오지의 캠프장을 향해 내려갔다. 개울물 옆에 위치한 곳으로 한때는 이 행성 전체에서 나에게 이곳만 있으면 더 필요한 게 없었다. 가을의 장관이 에팔레치아 산맥남쪽 전체에 넘쳐 흘렀다. 로도 덴트론이 협곡을 따라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뭉치뭉치 덤불을 이루어 솟아나며 로빈에게 밀실 공포증을 안겼다. 켜켜이 쌓인 관목들 위로는 히코리 동미나리 큐리 포플러들이 못지않게 무성하게 자라 하늘을 덮었다. 로비는 백미터를 걸을 때마다 멈춰서 이끼가 덮인 땅이나 우글대는 개미집을 스케치했다. 그래도 나는 상관없었다. 로비는 황토색 과육을 먹고 있는 동부 상자 거북도 한 마리 발견했다. 거북은 우리가 가까이 몸을 구부리자 목을 길게 빼고 반항적으로 섰다. 달아날 생각은 전혀 없는 모양이었지만 로빈이 그 옆에 무릎을 꿇자 결국에는 목을 집어넣었다. 로비는 그 거북의 등딱지에서 화성의 서령문자로 이루어진 읽을 수 없는 메시지를 찾아냈다. 우리는 로빈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을 소년들이 공동사업이 적이 대기 이전 시대에 깔아놓은 CCC 민간자원 보존단 길을 따라서 코브 견목 숲속으로 올라갔다. 나는 반은 8월에 옥색을 띄고 반은 10월에 벽돌색을 띈 별 모양의 스위트검 잎사귀를 짓이겨서 로빈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다. 아이는 놀라 소리를 질렀다. 히콜이 열매에 긁힌 껍데기에는 더 놀랐다. 나는 암적색 잎에 끝을 씹어보라고 했다. 그 맛을 보면 샤오우드가 왜 그런 이름을 얻었는지 알 수 있다. 부엽토 때문에 공기에도 얼룩이 졌다. 2km 가까이 층계처럼 가파른 길을 올라갔다. 헐벗은 화렵수들 사이를 지나는 우리를 유령 같은 그림자들이 뒤따랐다. 이끼가 잔뜩 낀 바윗돌들이 노출된 곳을 빙 돌자 세상이 축축한 산끈을 겹목해서 좀 더 건조한 소나무와 참나무 세상으로 변했다. 결실련 이었다. 길에 도토리가 잔뜩 쌓여 있어 우리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흩어졌다. 다져진 낙엽 사이에서 솟아오른 그릇 모양의 버섯은 내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정교했다. 그 버섯은 내 두 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크림색 반구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세로로 흠이 난 리본 모양의 균사가 퍼져서 마치 엘리자베스 시대의 목기처럼 구불구불한 표면을 형성했다. 우아 이거 뭐야 나도 그 답을 몰랐다. 길을 더 따라가던 로빈은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노래기를 밟을 뻔했다. 손으로 집어들자 노래기가 몸을 동그랗게 뭉쳤다. 나는 손 위에 공기를 부채질해서 로빈에게 날려보냈다. 우와 어떤 냄새가 나니 엄마 같은 냄새 나는 웃고 말았다. 그렇지 아몬드 추출물 같은 냄새지 가끔 엄마가 빵을 구울 때 나는 냄새랑 비슷했겠다. 로빈은 움직이면서 내 손바닥을 자기 코에 갖다댔다. 진짜 야생 그대로네 바로 그거야. 로빈은 더 알고 싶어 했지만 나는 그 노래기를 왕골밭에 내려놓았고 우리는 길을 계속 갔다. 나는 아들에게 그 맛있는 냄새가 청산가리이며 많은 양을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말해줬어야 했건만. 로빈에게는 정직함이 아주 중요했다. 내리막으로 1.5km쯤 걷자 바위투성의 개울가 공터에 도달했다. 하얗게 부서지는 폭포 조각들이 더 깊고 트인 웅덩이들에 자리를 내주었다. 양쪽 강뚝에 칼미아와 얼룩덜룩한 플라타너스가 늘어섰다. 내 기억보다 더 아름다웠다. 우리의 텐트는 공학의 기적 덕분에 물 1리터보다 가볍고 화장실 휴지 한 통보다 크지 않았다. 로빈이 직접 텐트를 설치했다. 가느다란 기둥들을 맞추고 구부려서 텐트 구멍에 끼우고 바깥 뼈대를 재어 직물 클립을 끼우면 짜잔 우리의 야간용 집이었다. 천장 덮개가 필요할까? 운이 얼마나 다를까? 로빈은 우리의 운이 상당히 좋다고 느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사방을 여섯 가지의 다른 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꽃이 피는 식물은 1700가지였다. 유럽 전체를 다 합친 것보다 나무 종수가 더 많았다. 도령 용만 30종 이었다. 지배 종으로부터 머리를 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떠나 있을 수만 있다면 태양계의 제3행성 이라는 이 작고 파란 점에는 볼 게 참 많았다. 머리 위에서 오지에 날개 원숭이만 한 큰 까마귀 한 마리가 스트로브 잔나무로 날아올랐다. 캠프번 개장식에 맞춰왔구나. 우리가 환호하자 까마귀는 날아가 버렸다. 폭염 기록을 오도나 경신한 날에 짐을 지고 힘들게 산을 오른 우리 둘은 헤엄을 치기로 했다. 뚱뚱한 백합나무를 잘라서 만든 널다리가 폭포가 떨어지는 경사로를 가로질렀다. 양쪽에 놓인 바위들에는 액션 페인팅 물감이 튄 것처럼 지휘류와 이끼와 조류가 얼룩덜룩했다. 개울물은 돌바닥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보였다. 우리는 상류로 걸어가다가 평평한 바위를 발견했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물에 몸을 넣었다. 내 의심 많은 아들은 믿고 싶어 하는 눈치로 지켜보고 있었다. 물은 내 가슴에 타격을 주며 나를 바위무더기 쪽으로 밀었다. 물가에서 보면 평평해 보였지만 물 밑에는 작은 산맥이 굽이치고 있었다. 나는 경류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수백 년 동안 떨어지는 물에 맨들맨들해진 돌을 밟고 미끄러졌다.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기억났다. 나는 급류 속에 앉아서 차가운 강물이 나를 때리게 내버려 두었다. 로비는 차지찬 물에 처음 닿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아픔은 삼십초도 가지 않았고 곧 비명은 웃음소리로 변했다. 몸을 낮춰 나는 외쳤다. 기어다니는 거야. 뇌 안에 양서리와 소통해. 로빈은 그렇게 무화지경으로 회전하는 물거품에 순응했다. 로빈에게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게 하기는 처음이었다. 아이는 네 발로 급류와 싸웠다. 일단 아이가 폭포 속에서 발딛는 법을 터득하자 우리는 밀려오는 물 한가운데로 갔다. 그리고 움푹 팬 바위 속에 몸을 끼우고 부글거리는 자쿠지 속에 버텨 섰다. 수많은 근육을 끊임없이 조절해서 균형을 잡대 몸을 뒤로 젖힌다는 점에서 꼭 서핑의 반대 같았다. 돌위를 덮는 물의 막 물결치는 수면을 아로세기는 빛 그리고 차지찬 급류 속에 우리가 누운 자리를 시끄럽게 덮쳐드는 기묘하게 확고한 물결의 흐름에 로빈은 넋을 잃었다. 이제는 개울물이 미지근하게까지 느껴졌다. 흐르는 물의 힘과 우리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데워진 샘이다. 물은 야생동물처럼 따리를 틀었다. 하류로 몰아치는 급류는 양쪽 강뜨개 아치형으로 뻗은 오렌지 나무들 아래로 떨어졌다. 등 뒤에 상류에서 달려온 미래가 우리의 등을 넘어 햇빛 아롱진 과거로 흘러내렸다. 로빈은 물속에 있는 제 팔다리를 응시했다. 그러면서 휘고 비트는 물에 맞서 싸웠다. 꼭 중력이 계속 바뀌는 행성에 온 것 같아. 내 새끼 손가락만 한 검은 줄무늬 물고기가 몰려와서 우리의 팔다리에 입을 댔다. 나는 잠시 후에야 그 녀석들이 우리 피부에서 떨어진 각질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로비는 그 모습을 질리지도 않고 계속 보고 싶어 했다. 자신만의 아쿠아리움 속 주요 전시품인 모양이었다. 우리는 다리를 벌리고 두 팔로 물 밑에 잡을 곳을 더듬어가며 개걸음으로 상류를 향했다. 로비는 이 갑각류 놀이에 빠져서 이쪽 폭포에서 저쪽 폭포로 비스듬히 종정거렸다. 나는 새로운 바위 틈에 몸을 끼우고 퍼져나가는 물거품을 들이마셨다. 공기와 물이 회오리치며 부서지는 음이온을 흠뻑 들이마셨다. 감각의 놀이에 기분이 고조되었다. 물거품이 부서지는 공기 얼얼한 금육 떨어지는 물 일련의 끝에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수영 그리고 나는 바위 계울에 솟아오르는 너울처럼 한순간 올랐다가 추락했다. 백미터 상류에서 얼리사가 피부처럼 딱 맞는 잠수복을 입고 이 금유에 발부터 떨어졌다. 나는 얼리사를 잡으려고 하루에 몸을 고정시켰지만 아내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물결에 휩쓸려 미끄러져 내려왔다. 작지만 강한 아내의 몸이 하루에 쓸려 넘실거리며 까딱까딱 다가오더니 내 온몸의 근육이 아내를 붙잡으려고 긴장하는 순간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버렸다. 노빈이 바닥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금유를 타고 내려왔다. 내가 한팔을 내밀자 노빈이 붙잡았다. 노빈은 나에게 매달려서 나와 눈을 맞췄다. 아빠 왜 그래? 나는 그 눈을 가만히 보았다. 넌 기분이 좋아졌고 나는 나빠졌어. 그렇지만 별것 아냐. 아빠 로빈은 자유로운 쪽에 손을 흔들어 사방에 널린 증거를 가리켰다. 어떻게 나빠질 수가 있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좀 봐. 누가 이런 걸 누리겠어?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아니지. 로빈은 여전히 나에게 매달린 채 물속에 앉아서 생각을 했다. 답을 내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다. 잠깐만 엄마와 여기 왔었어? 신혼여행 때? 정말이지 내 아들의 초능력이란. 나는 놀라움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떻게 하는 거니 셜록? 로빈은 얼굴을 찌뿌리고 물 밖으로 몸을 일으켰다. 넘어질 듯 휘청거리면서 새로운 눈으로 개울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걸로 다 설명이 되네. 야영지에 돌아온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내가 모르는 긴박한 일들이 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나의 오프라인 메일 화면에는 동료들이 보낸 연락이 쌓였다. 다섯 대륙의 우주 생물학자들은 최신 출간물을 두고 스크럼을 짰다. 남극에서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나라의 수장들은 대중이 어디까지 속는지 시험했다. 사방에서 작은 전쟁들이 터졌다. 지금까지 자연과 공감하고 호흡하는 삶에 대한 서사 새들이 모조리 사라진다면 을 보내드렸습니다. 해피 리더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행복입니다.